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명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류인가요? VEM. 네, 매수과육학 비중은요? 15,600원에 15%요. 15,600원이요? 네. 아, 15% 자, 15,600원이면 이것도 언제쯤 사셨어요? 올해 한 6월이나 이쯤에 사셨나요? 네, 그때쯤 될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을 때 사셨죠? 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졌대요. 그렇죠, 빠지는 시점에서. HBM 관련주로 지금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막 뉴스도, 그렇죠? 뉴스도 많이 나왔고. 근데 VEM이요,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나요? 글쎄, 실적이 좋다는 걸 잘 모르고 방송 보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내가 지금 내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모든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도 내가 좋지만, 수익이 나면 좋겠죠, 내가. 하지만 손실이 나면 그 손실도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방송에서 그냥 좋다고 한다고 해서 뭐든지 그렇잖아요. 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나에게 공짜로 돈을 벌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모든 결정은 내가 내려야 되고 모든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한 번도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셔야죠.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미반도체하고 비교 대상으로서 VEM이 그 당시에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예요. 2023년도에 적자를 냈단 말이죠.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일단 적자를 기록한 회사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주가는 실적이 그만큼 많이 좋아지고 뒷받침이 되고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잡혀있는 실적 자체가 아직은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볼 때 VEM은 매수를 하신 시점도 일단은 좀 잘못되신 것 같고요. 방송만 보고 매수하셨으니까. 그리고 올라갈 때도 지난번 보잖아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요. 보세요. 고점이 높아지는 것도 얼마 안 높아져요. 그렇죠? 고점이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갈 때는 고점이 싹싹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고점 자체가 되게 낮잖아요. 올라가는 폭 자체가. 힘이 그렇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떨어질 때 이때는 손절까딱 잡고 나서 매수했다면 이때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 끊으신 거고. 여기서 지금 일단 지금 기다리셔야 돼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반등 나오면 제가 볼 때 12,000원, 13,000원 정도? 이 정도 올라오면 그때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오네요. 네, 맞아요. 지금은 가지고 계시다가 12,000원, 13,000원 올라왔을 때 그때 한번 꼭 연락을 다시 한번 주세요. 그때 한번 다시 받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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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